여러분들 오늘은 GT밥 차량 중에서 현실에서 타고 싶은 차량 탑10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는 바로 펜토입니다 GT밥에서 가장 경제적인 경차 구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보시면은 8,100달러 가 아니라 8만 5천 달러야 이거? 아니 누가 경차를 1억이나 주고 사 이마 어이 낙두살 같으냐고 두번째 장점은 바로 연비죠 이 차량의 연비는 누구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름 냄새 맡아도 시동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땅끝 말까지 단돈 몇천원에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수리비 만약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났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정비소로 끌고 가세요 어차피 얘는 수리비 얼마 안나오니까 게다가 주차하기도 쉬워요 그냥 갖다 대면 돼 끝! 펜토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자 두번째는 바로 펜톰 외지 앞쪽에 뿌리 달려있는 대형 트럭이구요 이 차량은 한국인들에게 필수 차량입니다 저희 명절날 고속도로 아니면 출퇴근길 아니면 좁은 도로 지날 때 큰 도로 지날 때 늘 차가 꽉꽉 막혀있잖아요 하지만 이 펜톰 외지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든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달린 대형 스쿱으로 어떤 차든지 그냥 하늘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펜톰 외지 1시간 거리를 10분 거리로 바꿔드립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8위는 바로 군사용 차량인 나이트 샤크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뛰어난 가속력 흔들리지 않는 차체 밸런스 GT5 거의 모든 차량 통틀어서 가장 좋은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어떠한 폭발도 견지되는 무적급 방폭 능력 비무장진의 지뢰밭도 이 차량한테는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서울이 폭발해도 이 차에 타고 있으면 끄떡이 없어요 7위는 바로 트루페이드 트랙사 저희가 알고 있는 두 같이 디브 맞아요 그 70억짜리 세계 3대 하이퍼카 중에서 얼굴마다 제일 큰 엔진 제일 빠른 속도 뛰어난 주행 성능 이런들이 만약 트루페이드 트랙스를 현실로 가질 수 있다면 그냥 70억에 파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다음 차량은 이너스 주빌리에요 롤스루스 컬리너를 GTA 방식으로 개조를 한거에요 무적과 같은 방폭 능력 거기다가 방탄 유리 심지어 기관총도 나가고 이 차량이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차에요 하지만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나이트 자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너스 주빌리를 추천드립니다 5위는 바로 스크램 제트 아 상징이 조금 독특하군요 이 차를 타려면은 일단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안전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자동차에 부스터 기능이 달려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는 있지만 지붕도 없고 앞유리창도 작아요 만약에 돌방이라도 닿는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리고 점프도 가능하죠 잘못 떨어지면은 죽어요 추가로 거기에 기관총과 미사일도 달려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쏘면은 죽어요 2차 타면은 확실히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죠? 이번엔 아주 강력한 녀석이 나왔군요 바로 비즐란테입니다 매우 튼튼하고 매우 무거운 차량이죠 설정상 7.5톤이나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둔하지 않아요 압도적인 출력으로 매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죠 심지어 거기에 부스터까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보다는 경찰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도망가는 차량을 추격할 때 아주 좋거든요 대충 부스터를 써서 때려박아 이렇게 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범죄자가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은 합지된 미사일을 발사해줍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비즐란테 3위는 바로 오프레스 MK2호 이게 빠지면 섭하겠죠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굉장히 잽싸고 미사일까지 쏘는 놈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걸 탔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전세계의 SS에 도배되고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타지 말고 옵투를 분해하고 기술력을 빼내 그걸로 설계도를 만들어 그래서 옵투를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를 파라 그리고 이제 폐사를 차리면은 실사판 아이언맨의 인생을 사는 거죠 2위는 바로 인폰대 디럭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해요 평소에는 클래식한 자동차 같지만 맘만 먹으면은 하늘도 날고 미사일도 쏘거든요 언젠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다면은 하늘을 날고 미사일을 쏘세요 그리고 도망가 어차피 경찰에 안 잡힙니다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차가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출동하겠냐고 시민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어차피 주작 소리 들어요 마지막으로 베가시 토레아도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가 무려 잠수함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문짝도 전부 다 유리창이라서 물속을 관찰하기 정관으로 치우죠 특히나 커플들의 경우 로맨틱하게 데이트가 가능하죠 영화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닷속에서 관람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을 때는 머신공과 미사일을 보여주면 해결이 될 거예요 미사일을 보여줘요 아멘 미사일을 보여줘요 아멘 치우고 스포츠를社 뺨 み사 뺨 리아 뺨 뺨 뺨 뺨 뺨 뺨 뺨